가장 먼저 첫 번째로 전달해 드릴 내용은요 일단 생활정보인데 여러분 저도 이게 좀 해당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 팀장님이 줘 보라고 올려놓은 게 아닌가 싶은데 의외로 정력의 나쁜 음식이다 주 3회 이 음식 먹는 남자는 발기부전일 가능성이 3배가 높다 봤더니 매운 음식이래요 저는 이제 저희 친가 쪽의 유전으로 인해서 매운맛에 상당히 둔감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맵다고 하는 것도 저는 그냥 먹고 위장장애가 있었던 적도 없어요 아예 없어요 그래서 매운 음식에 내성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매운 음식을 좀 찾아요 그리고 술을 잘 마시지 못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매운 음식으로 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낮아지고 발기부전 위험이 높아진다 뭐 괜찮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둘째가 태어나기 때문에 집에서 아기 봐야죠 남성성이 높아지면 뭐 하겠습니까 다만 여러분은 조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매운 음식 너무 자주 드시는 건 안 좋다고 하네요 주 3회면 이틀에 한 번 꼴로 먹는 거니까 이건 좀 너무 많이 먹는 거긴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틀에 한 번 꼴로 뭐 매운 음식을 찾고 이런 분들은 사실 많지 않으니까 조금 유의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시나몬스틱님 저희 아버지가 약간 이런 분이 아닐까 싶어요 매운 고통을 거의 못 느끼세요 그래서 저희 항상 내려오는 게 있죠 저희 아버지가 드시고 있으면 매워요 하면 안 매워 근데 넌 못 먹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저도 이제 제 주변 친구들한테 매워 이러면 안 매워 근데 너는 못 먹어 라고 얘기를 하죠 저희 집안이 좀 그런 집인데 더듬어 공선택님 셋째 나와야죠 셋째 트라이 할 때 그때 매운 음식을 끊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둘째는 추석 때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추석 직후부터는 한동안 여러분을 못 뵐 것 같은데 여러분 좀 어디 가지 말고 잘 계셔주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길지 않아요 금방 돌아올게요 계속 한번 가보겠습니다 블랙요원 유출 국무원 현재 상황 간첩제 적용 안 된다 저희가 연일 이걸 계속 알리고 있어요 연일 알리는 문제는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간첩법 개정이 시급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많은 관심 계속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지속적 관심이 필요합니다 제가 뉴스를 다루는 것은 큰 도움은 안 돼요 여러분이 일을 가지고 계속 뇌리에 남아서 관심을 가져주는 게 중요합니다 조선족이 무슨 동포냐 말 그대로 조선족이지 그 정보가 북으로 팔려갈 것이 분명한데 간첩제 적용이 안 된다고? 이게 대부분 국민들이 느끼는 감정이에요 대한민국이 소중한 사람들이니까 왜 간첩제를 제외하느냐 간첩제가 국법에서 공식적으로 제외되었나 그거 아니지 않느냐 참 정말 수장들이 다 간첩이었으니 블랙요원이 되겠냐 문재양 박지원 응? 이런 얘기도 나오죠 저거 간첩 맞지? 여의도의 간첩당도 있잖아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이완용이나 다름없네 그렇죠 이완용이 차라리 억울해하겠어요 이완용은 고종이 팔아먹어가지고 그 밑에 부하직원으로서 같이 팔아먹은 거지만 이것은 자기 윗선이 팔아먹은 게 아니라 지 혼자 팔아먹은 거잖아요 이거 더하네요 이완용보다 참 정말 그래서 이거 너무 길어가지고 그런데 우리 생각 너희 생각 똑같아처럼 여러분 생각하시는 거와 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만든 악법들이라는 주제가 있어요 자 쭉 한번 가보겠습니다 민식이법 있었고 하 이게 참 진짜 새벽 제가 새벽 4시에서 5시 사이에 지금 아침에 집에서 나오는데 차 한 대도 안 다니는데 그 길 차로 운전해 오면서도 30km 갑자기 줄여가지고 또 가고 막 이래요 제가 아무도 안 다니는데 고라니도 안 뛰는 그런 시골길에서 자 그리고 김대중의 성평등감 키우는 미래 여성부가 이때 처음 생겼죠 아 맞아요 여성부가 이때 처음 생겼습니다 자 근데 그 당시 대선 때는 일제히 찬성했대요 하긴 다 근데 이때 기준으로 봤을 때는 좀 여성 인권이 많이 좀 부족하긴 했죠 그러다가 기울어진 거 맞추려다가 오히려 반대로 기울어져 버렸으니 자 그리고 국가보안법 폐지 이건 진짜 미친 사람들입니다 이거는 진짜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그리고 가석방 무기수들이 이 추이가 보니까 2018년 이때 문재인 정부 때 아주 완전히 급상승을 하는군요 참 진짜 그리고 폐지된 사회보호법 사라지지 않은 보호감호제 보호감호제에 대해서 헌법 소원을 제기한다 보호감호제도 사라지게 해야 된다는 뜻인가요? 소수인권위원회, 공인권법재단, 천주교인권위원회 이 사람들 보니까 대충 뭔지 알겠네요 자 그리고 황훈아는 이런 얘기한 적 있죠 5년간 마약이 불과 5배 늘었다 이건 뭘 마약과의 전쟁 운운하느냐 오버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한 바가 있었죠 문재인 정부 때 어마어마하게 늘어서 고등학생도 앱을 통해서 마약을 사고 팔 수 있게 이런 사회를 만들어 놔놓고 자 그리고 이제 악법 발의자 종합순위가 이렇게 쭉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께 이것만 대충 이렇게 보여드리면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이게 어디서 나온 건지 출처를 좀 갖고 와봤어요 이게 한국 기독일보에서 조사를 한 거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기독교 보수 색채를 가지고 조사를 한 그런 기준이라고 보기는 해야 되는데 어찌될건 간에 이 기준이긴 합니다만 악법 발의자 순위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민주당의 권인숙 그리고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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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있어요 권인숙 이수진 윤미향 장혜영 정의당 그리고 박주민 용혜인 남인순 양희원영 민형배 김상희 류호정 정춘숙 최강욱 장혜영 장혜영은 여기 있군요 이런 사람들이 아주 그냥 쭉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어떤 기준이었는지는 좀 우리가 같이 볼 필요가 있죠 자 다섯 그룹 정도로 나눴대요 그래서 첫 번째 그룹은 여러 가지 성혁명 관련 차별금지법안 평등법안 해가지고 성혁명 관련입니다 그리고 이 그룹은 동선원 합법화 등 가족 해체 관련이에요 그리고 3그룹은 낙태 같은 이런 생명파괴 관련입니다 그리고 4그룹은 표현의 자유 억압 관련이에요 그리고 5그룹은 부모의 자녀 교육권 및 학부모 권리 침해 관련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최종 순위를 매겨 봤다니까 이게 21대 국회 기준입니다 당시에 권인숙이 39점으로 1위를 차지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수진 윤미향이 공동 3위를 차지한 바가 있고요 정당별로 봤다니까 더불어민주당이 178명 국민의힘이 45명 정의당이 6명 정의당은 전원이라고 봐야 되네요 기본소득당 용혜인 1명 있는데 그 1명 그래서 탈당 의원까지 포함했을 때 이렇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체 중 98%가 그리고 국민의힘은 전체 중 42%가 발의에 참여를 했다고 하네요 이야 참 정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활동도 했었는데 당시에 이게 굉장히 조명을 못 받았군요 앞으로 이런 활동도 추가적으로 하시면 저희가 같이 따라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딥페이크 범죄가 연일 난리입니다 자 딥페이크는 우리가 AI로 학습을 하는 걸 딥러닝이라 하잖아요 그런데 AI에 의해서 이제 이 페이크는 가짜잖아요 AI 합성 기술을 이용해서 가짜 제작물을 만드는 것을 가지고 딥페이크라고 합니다 흔히는 이 음란 동영상에다가 일반인 영상을 합성을 해가지고 일반인의 음란 영상인 것처럼 만드는 게 이 딥페이크 범죄인데 설마 내 얼굴 사진도 딥페이크의 범죄가 현재의 텔레그램 텔레그램은 이제 백도어도 없고 텔레그램에서 튀어버리면은 이게 누가 이제 잡기가 힘드잖아요 텔레그램을 통해 가지고 아주 막 퍼지고 있다고 하네요 수사에도 처벌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지인들의 보통 지인들의 사진을 갖고 있으니까 지인들을 능욕하는 방이라 해서 텔레그램 어떤 오픈 채팅방 같은 게 있나봐요 이런 게 수백 개가 전국적으로 검색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SNS에서는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뭐 인스타그램 등 온라인에 게시된 자기 사진을 삭제해라 언제 이거 능욕당할 수 있을지 모른다 가담자들은 경찰은 죽어도 못 찾는다고 경찰은 어떻게든 찾겠다라고 지금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뭐 지금 바로 좋아하는 여자의 사진을 보내 시작해봅시다 이딴 짓을 하고 있어요 정말 참 끔찍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거 지금 요즘 아주 시끄러운데 빨리 이거 좀 잡혀가지고 처벌이 돼야 됩니다 현재 디페이크 영상물을 제작만 해도 걸려요 제작만 해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러니까 나는 제작만 했고 저 사람들이 퍼뜨렸다 나는 관련이 없다 아니라는 거죠 제작만 해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뭐 들키기 전에 삭제하자 이러면서 지금 공유를 하고 있다는데 그리고 일제 때 일본 국적이 아니라는 증거 가져오라니까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제강점기 36년 우리는 일본인 말인지 막걸리인지 51년생 서울대 나온 사람 생각이다 라고 하면서 이거 비판을 하는데 우리가 냉정히 인정할 걸 인정해야 돼요 당시 국적이 그럼 일본이었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극의를 했잖아요 식민지배를 받았던 나라 중에 최초로 식민지배를 했던 그 국가의 경제력으로 앞선 유일한 나라예요 이렇게 극의를 했으면 우리는 우리의 자존감을 갖고 살면 되지 왜 과거에 대해서까지 인정을 못하고 계속 과거에 붙잡혀 살려는지 법적으로는 일본인 맞다 이걸 부인하는 건 어불성설이다 그럼 그 당시 백성들의 국적이 뭐였냐 하니까 조선인이었지 일본 시민으로 인정받지도 못했는데 무슨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조선이란 나라가 없었는데 어떻게 갔냐 을사늑약 자체가 무효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맞지 세계 아무도 인정 안 하는데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을사늑약이 무효면 을사우족도 죄가 없겠네 헤이그 특사는 왜 전세계 대사들한테 무시당했냐 세계가 인정했다는 것이다 조선의 외교권이 없다는 걸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동의한 적 없다라고 지금 기싸움을 하고 있죠 나라를 뺏기는데 제국주의 시대에 동의가 필요 없잖아요 사실 가슴 아픈 일이죠 굉장히 속상합니다만 그렇다 해서 인정하지 않는다 해서 없던 일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자꾸 이렇게 이 감정의 영역과 사실의 영역을 혼재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걱정입니다 그리고 이등시민 운운하는데 이것은 차별의 영역이지 국적을 국가가 부정했던 건 아니고 국적은 가지고 있었죠 다만 그 안에서 차별을 받았다는 것뿐이지 근데 이게 지금 연일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김은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홍준표 대구시장이 등판을 했어요 일제시대 우리 국적은 대한민국이다 하는데 일제시대라고 하면 대한민국이 건국이 되기 전이죠 보니까 여기 팩트를 누가 갖고 왔네요 네티즌이 1948년 재현국회 헌법기초위원회 투표를 통해서 대한민국이라는 국호가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 48년에 해방 이후에도 국호가 확실하게 정해진 게 없어가지고 48년 투표를 통해서 오늘날 대한민국이라는 국호가 확정이 됐습니다 당시 투표에 따라서 이때 대한민국이 아니라 다른 게 정해질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랬으면 우리는 오늘날 다른 국호를 쓰고 있었겠죠 당시 투표에 따라서 나라 이름이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다 48년까지도요 공식적인 국호도 없는 상황에서 일제시대 국적이 대한민국이라고 환당국이 같은 소리하고 있네 이렇게 오히려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참 이거 감정의 영역이랑 헷갈려서는 안 되죠 정한기 박사가 예전 인터뷰 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안타까운 게 국가관과 민족관이 굉장히 혼재되어 있다고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계속 가지고 가도 돼요 그러면서 국가관을 확실하게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이거 양립할 수 있어요 다만 차가운 팩트에 대한 차가운 시각만 가질 수 있다면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굉장히 감정적인 사람들이 대부분이어서 이게 문제죠 한민족이라면서 우리 민족이기만 하면 그게 북한이어도 상관없다는 얘기 여기에 동의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선동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잘 넘어가는 이 현실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리버럴리즘님께서 저런 거 보면 우파도 참 다음 대권 후보 걱정이다 라고 하시는데 솔직히 저도 한때 모신 적이 있었던 경남도지사 때였죠 그런 분이긴 한데 저도 예전에 안타까웠어요 왜 대통령으로 국민의 선택을 끝내 받지 못하는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더더욱 선택을 받지 못하는 또 그 원인을 본인이 제공하고 있어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 이렇게 방송을 하고 나면 방송 후에 어떤 전화를 받게 될지 모르겠지만 속마음이 그래요 편의점 영화님 보수 우파의 뇌는 2024년 종북 좌파들 우동살이는 보수 우파의 뇌는 2024년을 살고 있고 종북 좌파들의 우동살이는 1924년을 살고 있다 100년이나 차이가 나니까 이 업데이트 안 되는 인간들이 반수라서 어쩔 수가 없다 그렇네요 진짜 자 신하님 고맙습니다 뉴델리 방송은 여러분들의 응원으로 운영됩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많은 부탁드릴게요 다만 구독은 두 번 누르면 구독 취소가 되니까 주변에 많은 안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